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움으로 나라를 일으킨 배움의 민족! 매주 다양한 분야의 고수들을 모시고 인생에 꼭 필요한 한 수를 배워봅니다. 오늘은요 월간 슈카 제가 우겨서 만든 코너 월간 슈카로 돌아온 그분 이분이 설명하자면요 어렵지가 않아요. 그 어떤 주제도 알기 쉽게 전달해주는 경제 코믹 코미디 유튜버 코미디 노트북 슈카시 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슈카시 감사 감사합니다. 코미디언 슈카가 또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자주 뵙습니다. 우리는 자주 뵙고 있고. 우리 배고픈 라디오 정치자들한테는 오래간만에 월간 한 번씩 1월 첫 주에 나왔다가 지금 2월 말에 나온 거예요. 그러네요. 거의 두 달이야. 거의 두 달이네. 안 불러주더라고요. 잘 나가니까. 무슨 소리예요? 윤진상 씨 혼자 잘 나가는 거 도둑이 참을 수 없다. 내가 뭘 잘 나가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저희가 또 오히려 나와달라 그러고 시간 맞추자 그랬던 거지. 억지로 나온 거 아니잖아요. 억지로 나온 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 민상 씨 얻어서 저도 어떻게 한번 떠보면 좋지 않을까. 이것도 잘하다 보면 SBS에서 만약에 잘하다 보면 또 그런 것도 있습니까? 다른 프로그램에서 또 이렇게. 다른 프로그램에서 또 이제. 민상 씨가 먼저 그만둘 위험은 좀. 내가 왜. 나를 쳐내고.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위험합니다. 너무 커진다 싶으면 쳐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우리 또 그 얘기 했었잖아요. 금 투자법. 그렇죠. 나 잘 몰랐었는데. 금을 실물로 사는 게 아니라 금 시세에 맞게 이렇게 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래소에서 하는 게 있었다. 그러니까 몰랐던 사람들 많으니까. 그게 굉장히 화제가 돼가지고 기사도 나고 우리 너튜브 쇼치에서 이게 또 270만이 넘게 나왔어요. 쇼치로. 얼마나 황당하던지. 왜 황당해. 개인 채널에서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데. 아니 여기서 얘기했더니 민상 씨 거는 270만. 아이고 고마워요. 우리 저기 SBS 라디오 우리 또 시사교양 쪽 시교라라든가 이라고 쪽에서 쉽게 이렇게 이 정도 조회수가 쉽게 나오지 않거든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게 크게 터졌어요. 거기서 터져요. 여기서 터져요. 어디서든 터지면 좋지 뭐. 이를 덕분에 또 역시 슉하다 이런 얘기 듣기로. 부럽습니다. 조회수가 굉장히 잘 나와서 쪽쪽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슈카월드 코믹스하고 비교해보면 근데 슈카월드 코믹스하고는 좀 270만 정도 나왔으면 쇼치지만은 비별별별만 하고. 저희 쇼치 한 20만 넘은 잘 나오는 거거든요. 본 채널하고 비빌 건 아니고. 여기서 270만. 여기서. 그렇죠. 거기 코믹스에서는 거기보다 여기서 더 웃긴 남자 슈카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억울해서 다시 한 번 나왔습니다. 다시 한 번이야. 매달 나와야 되니까. 계속해서 시간 비워두시고. 우리 김성매의 출출이가. 슈카웅님이 오시다니. 꿀디 친분을 활용한 청취율 치트키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슈카웅님과 꿀디 두 분의 케미에 오늘 라디오 엄청 즐거울 것 같네요. 라고. 우리 이제 하고 나니까. 네. 슈카씨 채널에서 또 오시는 분들이. 네. 많이 있더라고요. 아까 제가 지나가다 봤더니. 방금 석천이 형도. 그렇죠. 네. 친분을 활용한 청취율 치트키. 네. 아주 자주 사용하시는 것 같네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분은 여기 오시는 김에 다른 것도 녹음하시는 김에 이렇게 또 오시는 거고. 혹시 이수지 씨 혹시 나오셨습니까? 나왔죠. 역시군요. 주변에 있는 사람 다 긁어보고 있어. 그냥 예. 다 긁어보고 있어. 우리 저기 그쪽에 같이 하고 있는 K본부 아나운서. 네네. K본부만 아니면 나오게 하는 건데 내가. 심지어는 내가 물어봤어요. K본부인데 여기 SBS 라우디에만 하면 안 되나. 혹시 안 되냐. 안 되나. 좀 그런가. 혹시 월간 수지 이런 거 오시지 않고요. 아니 그렇게는 안 오겠어요. 이수지한테는 월간으로 매달 들을 게 없어요. 매달 들을 내용이 없어서. 이수지 개인 저 신변이라서. 또 박소영 출출이. 우와 슈카님 나오시나요? 슈카님 구독자분들 모두 모시고 오는 거죠? 이렇게 보냈어요. 제가 구독자분들 모시고 오기보다는. 여기 270만 조회수 나왔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어가 볼까. 역유입으로. 그럼요. 서로 주고받자고요. 그렇죠. 서로 서로. 상호 존중으로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1852 출출이는. 점심시간마다 슈카월드 슈친. 시청하는 팬입니다. 퇴근길이 너무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슈치는 뭐예요? 슈카치구들이라고. 우리 법인. 거기를 다 시청하고 있다. 거기 직원들도 나오니까. 감사합니다. 슈카치구들 시청하고 있다. 배고픈 라디오보다 슈카월드. 여보세요. 같이 가야죠. 죄송합니다. 같이 월드. 제가 또 슈카코믹스에서 또 필요하다 그러면. 단역으로라도 나가겠다. 감사합니다. 서로 서로. 우리 품아시아하고 살아요. 그럼요. 오래 가야 됩니다. 윤상의 배고픈 라디오. 왜요? 저도 라디오 자주 나와보게요. 바빠서 안 나오시면서. 불러주신 데가 없어요. 무슨 소리. 그 말을 믿고 월간 슈카입니다. 월간 슈카 2월호. 오늘의 주제 알아볼까요? 바로 금리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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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 그래요? 다음부터 넣어줄게. 따라했습니다. 금리의 기초. 이거 뭐예요? 어머니 써봐. 금리의 기초. 그렇죠. 이게 앞서서 우리가 오프닝에서도 금리 얘기를 했는데. 대출 금리가 높아지니까. 요즘에 직업을 그 한마디로 영끌해서 산 사람들. 3040세대가 지갑을 닫아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소비가 줄고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지고 문 닫는 가게가 늘어나고. 이게 안 좋은 게 악순환이. 그러면서 금리 그때 왔어도 얘기하지 않았나 살짝? 금리 내릴 거. 내릴 수 있다고. 그랬었죠. 그런데 전혀 지금 뭐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윤상 씨는 모르겠지만. 한 번 대출 내서 집 사면 금리 오르면 월급의 3분의 1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한 50만 원, 60만 원 아니면 100만 원? 한 70만 원 정도 예상하고 돈을 빌렸는데 한 100만 원, 120만 원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한 6점 조금만 올라도 그냥. 들리 돈이 크니까. 월간 나가는 돈이 커버리면 진짜 소비에 큰 타격을 줍니다. 그때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지금도 3.5%고. 지금 3.5%. 미국은 우리보다 높거든요. 상당 기준은 5.5%인데 그때 좀 인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요즘에 인하가 조금 늦춰질 것 같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예 하반기? 하반기를 예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이게 미국의 영향이 좀 큽니다. 미국이 곧 할 것 같다 그러더니만. 곧 할 것 같이 얘기하더니. 왜요? 자기들 경기 좋으니까. 지금 그냥 이 상태에서도? 그럼요. 미국은 지금도 좋거든요. 고용도 잘 되고 모불가 조금 내려가는 것 같고 경기도 좋으니까. 아니 금리가 괴롭은데? 내릴 생각을 안 해. 아니 왜 미국은 금리가 높은데도 금리가 좋아요? 잘 나가니까. 아 탑오블드 월드? 옆집 잘 나가니까 우리 집 힘들어요. 우리 집 힘든데 지금 낮추는 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냥 우리는 괜찮네 이래가지고 그냥. 날마다 좋아요. 왜 그러지? 우리는 경기 지표만 발표하면 축제. 환호. 금리가 높아도 그럴 수 있어요? 금리가 높은 보통 안 그렇거든요. 부담되니까. 근데 걔네는 지금 그런 걸 무시하고 서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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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으니까. 와. 내릴 생각을 안 하네. 그 정도예요? 금리를 무시할 정도로? 그렇죠. 5.5%면 미국 입장에서도 엄청나게 높은 금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좋다. 그래서 조금 늦춰지고 있습니다. 와 좋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이 힘들잖아요. 네. 우리는 어떻게 해? 우리는 그 집에 비하면 조금 안 좋은데 먼저 내리자니 금리 격차가 너무 확 벌어질 것 같고. 그럼 또 우리나라 투자도 안 하고 우리나라 원화 시장에 들어왔던, 주 시장에 들어왔던 돈 다 나가고. 다 날라가고. 거기에 투자 안 하고 뭐 이럴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통화같이 지금도 1,300원 넘어갔는데 1,400원 막 이렇게 하면 또 어려울 수 있잖아요. 수입 물가 더 높아지고. 그렇지. 달러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리지는 못하고. 이루지도 못하고. 눈치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눈치 보고 있는 상황이다. 네. 아. 이거 어렵네. 자. 그런데. 그런데. 자. 지금. 그럼 이 대답까지 다 한 건 거죠. 지금 금리 인하가 늦어지는 이유가 이거다. 그냥 잘 되고 있어서. 아. 그런 얘기를 또 추가적으로. 이게 지난번에 제가 해보니까 우리 배고픈 애도 시간이 짧더라고요. 질문을 빨리빨리 해요. 튀는 답을 할 수 있어서 빠르게 넘어갔습니다. 좋아요. 한 번에. 그러면 좋아요. 자. 중요한 거. 이렇게 들어도 금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네. 자. 금리를. 저도 그냥 기본만 알아요. 그냥 금리가 높으면 은행 이자 많이 내야 된다. 아. 그렇죠. 이것만 알아요. 맞습니다. 자. 우리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네네. 차가운 차근. 천천히. 금리란 게 정확히 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금리란 거는 사실 다 아시죠. 뭐 은행 가면 은행 이자율. 뭐 돈 빌리면 대출 이자. 그렇죠. 다 금리이긴 합니다. 네. 다만 그렇게만 얘기하면 이게 도대체 시장에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얘기하자면 금리는 일종의 돈의 가치라고 저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 돈의 가치. 돈의 가치. 오. 돈에도 가치가 있냐. 만 원은 만 원이고 천 원은 천 원. 만 원은 만 원이고 천 원은 천 원이지. 그것 말 그대로 가격표고요. 가격과 가치는 약간 다른데요. 그러니까 가치라고 얘기하면 조금 더 어려우니까 돈의 필요성. 필요성. 네. 어느 때는 돈이 우리가 많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집값이 막 올라. 네. 그럼 나는 지금 돈이 있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집 사면 바로바로 될 것 같고. 많이 벌 것 같고. 은행 가서 돈. 은행 가서 빨리 빌려야죠. 돈의 필요성이 크게 늘어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돈의 필요성은 금리니까 금리가 올라갑니다. 아 집값 올라가고 나도 집 사고 싶고. 그럼요. 그럼 돈 밀려야지 이러면 금리가 올라간다. 그렇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 잃어버린 30년? 뭐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돈이 있어도 필요가 없어요. 아. 가격이 다 빠져. 아 집값이 다 떨어지고 이런 때. 집값이 빠져. 심지어 은행 가서 이자도 안 준대요. 야 망한다 망한다. 망한다 망한다. 그리고 일본은행 예금금리 0% 막 이랬어요. 은행에 넣어봐야 돈 안 나와. 돈도 안 나와. 그럼 돈이 내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돈의 필요성이 떨어집니다. 돈을 뭐라고 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그럼 금리가 내려가는 거예요. 이 돈 난 그렇게 필요 없어. 차라리 집을 갖고 있거나. 그렇죠. 저희 3%에 대출해 줄게요. 아니야 나는 필요 없어. 그럼 2%에 대출해 주겠습니다. 나는 그것도 필요 없어요. 돈의 가치가 막 떨어지는 거죠. 이게 우리가 말하는 흔히 금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그냥 단순히 이자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렇죠. 야 이게 높으면 돈 가치가 높다. 돈의 가치. 돈의 기회 비용. 돈의 필요성. 우리 사회 전체의 활력. 결국에는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는 사회가 활력적이고 할 게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네요 그럼? 그럼 우리가 돈이 금리가 막 높아였다는 거는 우리가 한때 집값 빨리 올릴 때 있었습니다. 엄청 올랐죠. 또 물가가 막 올라갈 때 있었어요. 돌아버린 줄 알았어요. 그럼 뭐라도 사서 갖고 있으면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렇지.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게 막 물가가 오르고 그리면 우리 중앙은행에서는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오르는 돈의 가치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도 내부가 내려야겠죠. 반대로 또 금리 정책이라는 걸 피는데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라는 걸 올리면서 돈을 시중에 있는 돈을 은행으로 흡수하려는 정책을 핍니다. 은행이 금리가 높아지면 여러분들이 막 부동산에 가서 아니면 부동산을 살려 그래도 은행에서 예를 들면 우리 예금금리 5% 줄게 그러면 주식이나 부동산 살려다가도 안전하게 5%야 나쁘지 않네 이러면서 은행으로 돈이 가잖아요. 그럼 시중으로 갈 수 있는 돈이 은행으로 들어가요. 아 5%? 안전하게 높은 이자를 준다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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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잖아요. 나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중에 돈이 덜 풀리니까 물가 조금 내려가고 이런 효과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는 사회의 피요. 사회의 피가 흐르는 속도. 그래서 우리 사회의 활력. 우리 사회의 분위기. 이거를 다 표현하니까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은 금리가 되게 높다고 표현하니까 그렇게 말한 대로면 지금 되게 활력적이고 괜찮은 거예요? 뭐예요? 활력적이고 괜찮아야 되는데 이제는 활력이 좀 줄어들었으니까 집값도 안정적이고. 내릴 때가 된 거구나. 좀 내려가고 싶은데 여긴 또 정책금리라는 게 들어갑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시장에서 얘기하는 금리와 중앙은행이 조절하는 기준금리라는 걸 우리가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같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가끔 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금리라는 거는 시장에서 결정이 돼요. 자연스럽게. 그럼요. 우리 코스피지수하고 똑같아요. 코스피지수 어떻게 결정됩니까? 시장에서 우리가 사고 팔아서 결정이 돼요. 많이 사면 올라가고. 그렇죠. 시중 금리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똑같이 시장에서 우리가 사고 팔아서 결정이 돼요. 정부가 정하는 금리. 그건 기준금리라고. 다른 어떤 가장 밑바닥을 결정해주는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거 말고 우리가 얘기하는 금리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이 되는 주식과 똑같습니다. 주식 코스피지수와 똑같은 게 결정이 되는 게 있다. 실제로 우리가 쓰고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또 다르구나. 다릅니다. 또 정확하게 점점점 궁금증이 생기면서 더 들어가려고 하면 더 많이 알아야 되고. 더 들어가려면 우리 배꼽픈라디오 3시간 하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해드릴 수 있어요. 일단 금리의 기본. 원리만 알아도 좋은 것 같아요. 돈의 필요성. 돈의 가치다. 좋습니다. 고고. 자, 여러분도 궁금한 점 있으면 우리 슈카시기 물어보고 싶은 거 문자번호 샵 1035로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2부에서 이야기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다양한 분야의 고수들을 모시고 인생에 꼭 필요한 한 수를 배워봅니다. 배움의 민족. 오늘은요. 경제 인기 더투벼 코미디언 슈카시 모시고. 금리의 기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자, 문자 또 슈카시기들이 궁금한 게 있나 봐요. 4068 슈카시기가 금리는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 하고 보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모르는 금리가 거래되는 시장이 있습니다. 금리가 거래되는 시장? 그럼요. 있어요. 채권 거래 시장이라고. 금리가 거래되는데 삼성전자 주가 어떻게 결정이 돼요? 우리가 수요 공급으로 결정이 되잖아요. 많이 사면. 많이 누군가 살려고 가격이 오르고 누군가 팔룡 가격이 내려가고 막 8만 5천 원이냐 8만 4천 원이냐 딱 돼갖고 삼성전자 주가 왔다 갔다 하듯이 금리도 똑같습니다. 3.4%에 빌릴 사람? 그러면 누가 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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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많아. 많아. 그럼 금리가 올라가고. 좀 더 올려. 이런 식으로 수요 공급의 시장에서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권 그거를 살려고 그런 사람. 그렇죠. 거기 손 들어요. 3.6 3.6 있습니까? 없습니까? 3.7 있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요? 그럼요. 실제로 그렇게 경매장처럼? 경매장 비슷하죠. 삼성전자도 사실은 소리 없는 경매죠. 양쪽에 손 들고 있는 거잖아요. 매수 매수 매수. 똑같이 거기서 딱 손 들고 있습니다. 컴퓨터로 하고 있는 것 뿐이지? 컴퓨터로 하고 있는 것 뿐이지. 사실상 살사람 여기 8만 5천 원. 그럼요. 저요. 똑같습니다. 이거에 손 안 들면 점점점 8만 4천 원 살사람. 가격이 점점점점점 내려가는 거고. 손이 많이 들면 가격이 막 올라가는 거고. 시장에서 결정돼요. 온라인이어서 그렇지. 사실상 경매다. 하나에 100억짜리 시장에서 결정됩니다. 이야. 100억 살사람. 그렇죠. 맞습니다. 똑같아요. 똑같다. 좋습니다. 자 이거 본격적으로 이 금리라는 게 예금이나 대출뿐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주식시장 채권 부동산 등등 영향을 끼치는 곳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금리의 기초만큼은 꼭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리는 사회의 피라 그러죠. 돈이 흐르는 속도 돈의 필요성과 비슷한 겁니다. 금리를 약간 눈치를 채우고 있으면 우리 경제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신문을 사실 안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금리만 알아도. 금리만 알아도. 아니면 최소한 물가하고 연결돼서 알고 있으면 예를 들면 금리가 막 올라가는 추세면 뭐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돈이 막 필요한 상황이던가 우리나라 물가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있던 상황이던가 어쨌건 물가가 올라가도 물건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자산가격 상승하고 연결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역시 돈의 필요성이 빨라지는 시기다라고 할 수 있고요. 뭔가 금리가 빠지고 있다. 그러면 어? 내려가. 뭐가 잘못되고 있는 건가? 오히려 금리가 팍팍 빠지면 그렇죠. 우리 사회에 돈이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뭐지? 투자한 게 잘못되거나 아니면은 뭐 경제 위기가 왔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 위기가 오면 누가 돈을 빌려서 투자하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돈을 빌려서 투자한 사람이 없어졌다는 뜻이니까 사회의 활력이 좀 줄어드나 은행에서 돈을 안 가져간다는 뜻이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알려면은 신문 봐야겠는데요. 아니 뭐 신문을 안 봐도 경제의 흐름을 알 수 있다 그러더니 네. 유민상 씨 역시 옛날 분이어서 신문을 본다. 아니 아까 본인이 그랬잖아요. 집에 문 열면은 신문화 3개씩 와있죠? 아니요. K신문, A신문, B신문에서 아까 본인이 신문 같은 거 안 봐도 알려면 이랬잖아요. 금리 보면 된다고 숫자 하나 정도는 녹색창에서도 알 수 있고요. 아 예예예. 만색에서 알 수 있죠. 녹색창에서 뭐라고 검색해? 금리가 나와요? 뭐 금리 치면 나오죠. 아 그래요? 우리가 금리 치면 바로 나옵니다. 아 그런 것도 있었구나. 3년물 있고 5년물 있고 10년물 있고 이것도 마치 코스피 코스닥처럼 3년짜리 금리가 있고 5년짜리 금리가 있고 10년짜리 금리가 있고 조금 달라요. 10년으로 빌리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요. 그렇죠. 몇 년으로 빌리느냐. 그런 거 검색도 안 해봤네. 난 끝해야 금시세 한돈이 얼마 달러 환율 얼마 이 정도는 우리가 궁금해서 볼 때 있는데 여행 가려고 그럴 때나. 그렇죠. 금리도 따로 검색해. 생각해보면 우리 대출할 때 몇 년 빌릴 거에 따라서 금리가 달라져요. 그것도 그렇고 은행 내가 1금융 안 되면 2금융 가야 되고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다 알기 힘드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금리는 우리 국가채권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이 있어요. 그걸 보통 기준점으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그게 기본적이다. 대한민국 국고채 3년 5년 10년 특히 10년짜리 많이 봅니다. 10년짜리요.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 그걸 보면 지금 대략적인 그 흐름이군요. 그런데 그러면 좋아요. 일단 지금 현재는 많이 올라갔어요. 금리. 현재 금리가 올라간 이유는 어떻게 분석할 수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어떤 자산가격 부동산 상승이나 이런 게 많이 있으면서 돈의 필요성이 많이 커진 것도 있고요. 또 그리고 그때 돈이 많이 풀려서 물가가 올랐어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미국도 그렇고 물가가 막 오르니까 이 중앙은행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아까 말해드린 원리로 이 은행이 돈을 흡수하기 위해서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렸죠. 기준금리라는 걸 공격적으로 올렸죠. 기준금리가 뭐냐면 금리랑은 어떤 그거는 물의 깊이하고 비슷한데 그 바다 아래에 있는 그 땅을 위로 올리는 거예요. 바다 해저 수심 해저 바닥을 바닥을 올리는 거예요. 바닥을 올려? 그럼 바다 높이가 같이 올라가잖아요. 물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물도 같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뭐야? 그런 효과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에 맨 아래 깔려있는 게 기준금리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로 치면 삼성전자 8만 원인데 정부가 정해준 가격이 4만 원이 있어요. 4만 원 위에서 우리가 시장금리를 결정을 하는데 정부가 어느 날 야 너희는 내일부터 5만 원에서 놀아. 그러면 오늘까지 8만 원이었던 삼성전자가 정부가 기준가격을 5만 원으로 올리니까 한국은행이 그럼 우리는 8만 원이 아니라 한 9만 원 근처로 가야겠네. 그러네 밑에 안정권이 5만 원 됐으니까. 그렇죠. 바닥을 올린 거예요. 그럼 아니면 조금 덜 올리면 8만 7천 원 가야겠네. 이 정도에서 가격이 결정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을 바닥권 금리를 한국은행이 정해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게 또 있었구나. 그럼요. 이건 이제 정책적으로 정책적으로 우리 금융통화위원회 금통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결정합니다. 땅땅땅 인상 땅땅땅 그러면 내가 하고 있던 주식 그거 올라간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오르는 거네 나 가만히 있다가 즉시로 그만큼 바로 오르진 않는데 어쨌건 오르긴 없죠. 영향을 받겠죠. 영향을 받죠. 그리고 발표되면 아 이거네. 그거 발표되면 우리 주식시장은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아까 금리가 움직이는 거래되는 시장이 있다 그랬죠. 거기는 완전히 난리 나죠. 바로바로 반영이 되니까. 이거 받아 올려준 게? 그럼요. 내가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데 정부가 예를 들면 코스피 내일부터 2,500이 아닌 3,000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하면 갑자기 오를 거 아니에요. 올라가지. 그렇죠. 그쪽 시장은 그거 발표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오히려 금리 쪽에서 더 이쪽으로. 그럼요. 그리고 이번에는 금리의 종류에 대해서 잠시만요. 이것도 얘기해야 되겠지? 금리가 언제 내려갈지 관심이 지금 제일 많은 건데 이런 상황에 다시 금리가 올라갈 수 있습니까? 이게 질문인데 거꾸로 금리가 오를 수 있냐? 내려가는 건 내려간 동안 다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금리를 많이 올렸기 때문에 올라가면 축하 씨가 어떻게 책임을 좀 여기서 더 올리기는 정말 쉽지 않은데 여기서 더 올리려면 뭔가 이벤트가 발생해야 됩니다. 예상치 못한 이벤트. 예를 들면 물가가 말도 안 되게 올라. 이 상황에서도 더 왜 그래요? 갑자기 전쟁이 났어요. 석유파동이 났어요. 예를 들면 아니면 쌀이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물가가 말도 안 되게 오르는 경우에는 지금 나라 경기 활력이 떨어졌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물가를 잡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경기 활력이 좀 어렵더라도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융을 올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대단히 예외적인 케이스일 것 같아요. 그러면 큰일이 거의 뭐 뭔가 큰일이 나야 되는 거죠. 여기서 더 치솟으면 이제 거의 뭐 하지만 반대의 경우가 더 유력합니다. 반대로 경제가 큰일 났어. 예를 들면 중국에서 뭐가 터지고 우리 2008년에 리만 브라더스가 망하고 금융위기가 오고 이러면 금리가 폭포수처럼 빠지거든요. 그런 뜻이. 그렇죠. 마치 그런 이벤트가 오면 반대로 금리 인하가 폭포수처럼 올 수도 있죠. 하지만 금리 인하했다고 좋아할 건 없는 게 우리 실생활은 더 피폐해져 있었을 겁니다. 처음에 낼 때 약간 좋은 건가 하다가 어... 자 이번에는 금리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가장 많이 들은 게 우리가 고정금리 변동금리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걸 제일 많이 얘기하는데 제가 대충 아는 거는 은행에서 돈 빌릴 때 고정금리 그러면 이자 정해져 있고 변동금리 이자가 막 왔다 갔다 해 이런 거잖아요. 이걸 금리의 종류라고 하기엔 조금 뭐하긴 한데 아 그래요? 고정금리 변동금리라는 게 있죠. 이게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을 때 그 시장금리에 연동돼서 받을 것이냐 그러면 보통 변동금리라고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게 보통 시장금리라기보다는 그렇게 많이 빌리잖아요. 보통 변동금리로 빌리는 거를 은행이 좋아해요. 왜냐하면 금리가 변할 때 그 위험을 그걸 위험이라 그러거든요. 그렇지. 어떻게 보면 기회고 어떻게 보면 위험이에요. 투자한 거죠. 거의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를 사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기회인데 어떻게 보면 위험이에요. 내가 사면 내려가고 가격이 빠지면 어떡해. 근데 그 위험을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고정된 값으로 사겠다. 그렇죠. 삼성전자를 8만 원의 고정으로 사겠다. 꼭 왜 사. 그러면 올라가면 은행이 먹고 빠지면 은행이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렇지. 은행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좋진 않아요. 고객이 가져봐길 바라죠. 근데 내가 변동으로 사면 8만 원에 샀지만 8만 2천 원이 되면 내가 벌고 7만 8천 원이면 내가 손해보는 약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서 금리가 오르고 내릴 때 그거를 빌린 내가 직접 감당하는 거를 이제 보통 변동금리. 왜냐하면 내가 대출받은 대출금리가 변해요. 기준금리가 오르면 내가 받은 대출금리가 올라요. 요즘처럼. 그래요. 요즘 많이 오르겠죠. 그럼 나는 대출이자 계속 오르니까 힘들잖아요. 죽을라 그러던데 우리 친구들. 그러니까 주가가 빠진 거랑 똑같잖아요. 힘들어서. 그런데 내가 만약 고정금리를 빌려놨으면 시중금리가 그렇게 오르잖아요. 그럼 또 좋아해요. 나는 3%에 빌렸는데 아싸 난 그런데. 4%네. 그럼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잖아요. 이러면 이제 은행이 그 마이너스를 책임지는. 그렇죠. 은행이 이제 그걸 부담해야 되니까. 그렇게 들으면 고정금리가 그냥 조금 고정금리 짱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다가 금리가 내려가요. 다른 애들은 다. 다른 애들은 2% 1%에 빌려. 그런데 나는 4%에 빌려. 묶여있구나 4%에. 이거보다 억울한 게 없죠. 다른 애들은 야 난 줄었어. 이제 20만 원밖에 안 내 이러는데. 야 너는 4%에 돈을 빌렸어? 아니 이 주식을 너는 8만 원에 샀어? 이런 소리 들으면 갑자기 뒷통수가 아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제 변동할 걸. 그런데 이런 건 모두 자기의 재무시고. 그러니까 이제 시장을 약간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보통은 은행 같은 경우에 변동금리 같은 경우에 조금 깎아주고 고정금리를 옛날에 좀 높여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빌릴 때 보면 변동이 싸서 다 대부분 변동으로 빌리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다들 금리가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 내려갔다. 이제 내려갈 거라고. 그렇죠. 이제 내려갈 것들밖에 안 남았다. 그러니까 다들 변동금리를 하고 싶어 하니까. 지금 빌릴 때. 요즘은 오히려 고정금리가 내려가 있습니다. 그럼 미리 반영해놨어요. 은행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구나. 가만히 안 있죠. 떨어질 것 같으니까. 오케이. 떨어질 거 맞아. 여러분 고객님 고정금리요? 금리가 조금 더 내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고정금리가 지금 더 싸요. 그렇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지금 당장은 고정으로 빌리는 게 나한테 이득이고.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또 알아서 투자네. 주식 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금리도 상품이기 때문에. 꼭 금리나 주식이나 다르게 볼 필요 없애던 것 같습니다. 선택 잘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여기서 혹시나 떨어질 줄 알고 있었더니 계속 안 떨어지고 버티면 내 마이너스가 늘어가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야. 무조건 떨어질 걸 하고 샀다가 안 떨어지고 있으면. 안 떨어지면 나만 손해보는 거고. 나만 손해보는 게 되는 겁니다. 쉽지 않네. 좋습니다. 주택담보. 그렇지. 그러면 지금 시기에. 그래요. 추천해 주셔보세요. 요즘 같은 시기에. 지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에. 만약에 양쪽 금리가 똑같다면 금리가 내려간다 그러니까. 다들 변동금리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똑같다. 금리가 많이 내려갈 거다. 나는 변동금리야. 은행을 딱 보면 고정금리가 한 1% 정도. 1% 정도 내려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객님 변동은 4%인데 고정은 3%네요. 예를 들면 이래요. 아니면 변동은 5%인데 고정은 4%네요. 그러면 나는 변동해야지 하러 딱 왔다가. 흔들리지. 흔들리죠 이제. 그럼 월 일단 얼마밖에 안 되냐면 되네. 지금 당장은 이게 싸네. 그러니까 어느. 슈카님 저기요. 뭐가 추천이냐고요.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20년 10년 내가 이렇게 꾸준히 갚을 거다. 그러면 길게 봐서는 금리가 내려간다고 보는 분들이 많죠. 우리나라. 10년 정도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고령화가 좀 된다 그러니까. 원래 고령화되는 국가들이 금리가 좀 내려가요. 원래 나이가 들면 우리가 활력이 떨어지잖아요. 젊었을 때나 팔팔해서 막 뭘 하고 싶지 나이가 들면 하고 싶은 것도 별로 없어요. 다이나믹 코리아에서 그냥 나믹. 그럼요. 다이나믹은 무슨 다이나믹이야. 허리 다쳐요. 앉아있는 게 좋지. 그냥 나믹이 사라지고 다이. 그렇죠. 아니 다이나믹. 아닙니다. 힘이 조금 빠질 뿐입니다. 조금 우리가 힘이 빠지기 때문에. 길게 봐서는 변동금리가 유리할 것 같긴 한데.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고정금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내가 한 2, 3년 있다가 또 갈아탈 것 같아. 아니면 그렇게 부지런하게 갈아탈 분들은 고정금리 나쁘지 않고요. 또 어떤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혹시 통일되면 어떻게 돼요? 통일이 갑자기 통일이 불편한다고 해서? 통일되면 이거 얘기 많이 해요. 왜냐하면 통일되면 천지가 개벽되잖아요. 그렇지. 통일되면 금리 무지하게 오를 겁니다. 올라요? 그럼요. 왜요? 돈 누가 다 빌려가나? 아니요. 돈이 엄청 필요할 거 아니에요. 누가? 북한 주민들이요. 우리가 얼마나 뭘 많이 해줘야겠어요. 아 그래서 건조해야돼요. 그럼요. 이거 저거 해줘야 돼요. 아파트 짓자. 그렇죠. 정부가 돈이 필요하니까 통일국채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하고요. 이제 그 38선 거기 DMZ 다 밀고 이제 거기다가 다 아파트. 뭘 하여튼 뭘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 그러네. 일단 KTS부터 위로 뚫어야 될 테니까. 중요한 건 그럴 리가 지금. 꿈입니다. 여러분. 그럴 리가 없다는 거. 좋습니다. 우리 청취자 출출이들의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정아 출출이. 예금금리가 낮아져도 대출금리가 낮아지지 않는 이유가 궁금해요. 이거랑 박동철 출출이가 대출금리가 오르는 건 봤는데요. 내리는 건 잘 못 봐서요. 식당에서 메뉴 가격 한 번 오르면 다시 내리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인가요? 라고. 오 그러네. 약간 이거 내리는 걸 잘 거의 이게 쉽지 않은 경우인데. 그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우리가 예대의 마진이라고 그러죠. 예대의 마진은 사실은 거의 정부가 정책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예금금리가 낮아지면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게 맞는데 속도의 차이가 조금 있죠. 아하 그러니까 마치 밀가루값 싸졌다더라 고깃값 싸졌다 그러더러 내가 직접 먹은 데까지는 한참 걸리는 요한. 분명히 그 예대의 마진을 관리하기 때문에 대출금리도 낮아지는데 마치 우리가 유가가 오른다. 휴발유가가 오른다 그러면 아니면 외국에서 소유가가 빠졌다. 그러나 주유소가 보면 아직 안 내려갔네? 안 내려갔지. 조금 있으면 내려갑니다. 조금 걸리고. 조금 있으면 내려가기 때문에 내려가요. 오르는 건 그냥 칼이잖아요 바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이상하게 기름값은 금방 올라가 있던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난 모르고 대신 떠드는 건가? 아닙니다. 저는 그냥 일반 사람으로서. 아닙니다. 예대의 마진 관리하기 때문에 분명히 낮아지면 대출금리의 마진을 낮아집니다. 다만 우리가 그럴 때는 주의깊게 잘 안 보다가 올라갈 때 좀 민감하기 때문에. 아 그런 것도 있긴 하겠네. 대출금리 내려갈 때는 별로 둔감해요. 아 그러겠네. 더 내려가면 좀 좋구만. 근데 올라가면 언니! 조금만 오르도록 하지. 언니 올랐어. 예를 들면 요즘에 우리 사과 가격 엄청 올랐잖아요. 얼만데요 사과? 엄청납니다. 7천원 8천원 그래요. 하나에? 하나에. 누가 먹어 이걸. 그럼 뭐가 올랐어? 그렇게 오를 줄. 배추김치 뭐 배추금치대고 이럴 때는 사람들이 다 와 화내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되냐? 어느 순간 보면 돌아왔는데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그때는 뭐 그냥. 2천원. 사과 원래 2천원 아니야? 뭐 이렇게 대비인 거예요. 사람 숨겨요. 그렇긴 하네. 뭐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느끼는 게 다른 것 같다. 좋아요. 자 6881977이 예금과 적금의 금리가 어떻게 다른 건지 궁금해요. 예금 3%와 적금 5%의 차이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적금 5% 그러면 솔깃한데요. 이게 적금이 좋을까요? 예금이 좋을까요? 적금과 예금은. 뭐가 다른 거야? 당연히 들어가는 돈의 규모가 다르죠. 예금은 예를 들면 정기예금은 1억도 넣을 수 있어요. 뭐 5억 10억 받아줄 수도 있죠. 그러네. 그렇죠. 그런데 적금은. 정해진 금액입니다. 정해진 금액입니다. 월 50. 달에 100 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큰 돈을 받을 때는 은행도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걸 5%씩 주면 너무 부담이 된다. 그렇죠. 한 번에 그럼. 그렇죠. 한 번에 만져야 되니까. 100억 가겠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달려 받고. 그러니까 예금 금리는 마구 높일 수 없는데 적금 같은 경우는 좀 더 줄 수 있는 거죠. 어쩌면 차근차근 쌓아서 들어온다는 거니까. 적금 금리가 조금 더 메리트가 있게 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내가 목돈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예금의 높은 금리를 조금 더 선호하겠죠. 조금 조금 들어가는 것보다는. 다만 적금은 앞으로 돈을 좀 모아서 시드머니를 만들겠다. 이런 분들한테는. 나중이나 집 살 때. 그렇죠. 금리 좀 높으니까. 또 요즘에 청년대학계좌도 있고. 그렇죠. 좋거든요. 그런 거는 알아보면 많이 있죠. 청년대학계좌 가능하면 저는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비과세이기 때문에 과세 상품으로는 거의 8%에 가까운 금리가 나와요. 물론 5년 동안 돈이 묶인다는 게 있는데.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청년들이 돈을 5년 너무. 그렇지. 좀 너무 모험 느낌이지. 하지만 그래서 이번에 3년만 들어가더라도 어느 정도의 혜택은 받고 나올 수 있거든요. 아니면 내가 맡긴 돈을 담보로 담보대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청년대학계좌 금액. 급할 때면 돈 뺏어서라. 급할 때. 잠깐 쓰고 다시 놓지. 깨지 않도록. 그렇지. 자꾸 깨니까. 좀 돼 있구나. 그래서 자기 형편에 따라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청년이 아니어서. 몇 장까지예요 이거 청년대학계좌? 우리는 택도 없습니다. 아 맞아. 한 10살 넘었어요. 유민상 씨는. 우리 중년이지. 유민상 씨는 중년도약계좌 없냐? 맞아. 나 언제 마흔 넘었더라. 하참 넘었죠. 중년도약이요? 그렇죠. 안 돼. 무릎 아파서 도약 못해. 그렇죠. 중년출출계좌 이런 게 필요하고. 그렇지 그렇지. 이거 추천한다고 하니까 우리 경제오토로도 추천한다고 하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 알아보시고요. 또 애플짱 출출이. 제가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는 펀드가 있는데 금액은 많지 않지만 그냥 가지고 있어요. 궁금한 게 펀드의 수익도 금리와 연관이 있나요? 펀드도 잘 모르겠어. 펀드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포장지입니다. 포장지. 포장지. 펀드라는 거를 포장해놓은 다음에 그 안에 여러 가지를 넣을 수 있어요. 마음대로 넣을 수 있어요. 금리도 넣을 수 있죠. 내용물로. 금리도 상품이니까. 아니면 IT 주식을 넣을 수도 있고. 은행 쪽에서? 그럼 내가 넣는 게 아니고. 펀드라는 거는 자산운용사에서 만든 상품인데 판매는 증권사에서도 하고 은행에서도 하고 해요. 펀드 상품에 내가 가입. 그렇죠. 거기에 가입한 거기 때문에 그 안에 내용물이 뭔지를 봐야 돼요. 나는 펀드 가입했어. 이게 끝이 아니라. 나는 이거랑 똑같아요. 나는 포장지에 있는 선물을 샀어? 그럼 물어봐야 되잖아요. 뭘 샀는데? 랜덤 랜덤박스요? 랜덤박스예요. 안 돼요? 그 안에 있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안에 있는 뭐이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금리 상품이 있으면. 어디다 투자하는 상품이고 뭐 이런 거. 혼합형 그러면 우리가 위험자산 안전자산 그럴 때 보통 금리는 안전자산에 들어가니까 주식과 채권을 섞은 걸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금리형 상품이다 그러면 채권 상품만 들어간 걸 수도 있어요. 아니면 주식이면 주식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안에 뭐가 들었냐. 거기에 따라서 연관이 될 수가 있죠. 그러네. 그러면 금리가 연관이 있을 수도 있는 상품이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혼합형 같은 거 많이 들어가 계시면 당연히 연관이 돼 있을 수가 많이 있겠죠. 채권 상품 들어가 있으면. 보통 그럴 확률이 높다. 그렇습니다. 박스 안에 뭐가 들었는지 열어보셔야 된다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광고 듣고 와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광고 뿅쓰. 자 유민상의 배고픈 라디오 배움의 민족코너. 오늘은 경제 인기 노트북 슈카시 모시고 금리의 기초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좀 또 끝까지 이것도 우리 출출이들이 보내온 질문. 이거 소화를 한번 해볼게요. 김용화 출출이가 80년도에는 은행에 돈 맡기면 이자가 엄청 붙었어요. 그래서 저금하는 게 재밌었는데 그런 시대가 다시 올까요? 아유 선생님 80년도에 은행에 돈 맡기시려면. 에이 형님이신데 뻔히 우리 다. 아니 선생님이시죠 형님이시라니요. 에이 형님이시지 다 형님 누나. 80년도에 돈을 맡기실 정도면. 아빠. 80년대도 아니고 도로 보내신 거죠. 80년도니까. 80년도로 보내신 거면은 좀. 20살은 되셨어야 되니까. 이 시전에는 얼마였어? 저 당시에 금리가 제가 기억하는 금리 수준의 상한을 얘기 드리자면. 또 제일 높은 거.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있고 할 때 20%가 넘어갔어요. 24%, 25%. 그럼 100만원 넘으면 20만원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럴 때가 있었어요. 와 미쳤다. 그냥 돈 부네 그냥 혼자. 그런데도 사람들이 은행에 안 넣었어요. 왜요? 그때 딴 거 하면 더 많이 보는데. 그때 강남에 집을 샀어봐요. 에이 그건 아니죠. 그때는. 그때는 강남 아무것도 없던 듯이. 그 허허벌판을 샀다고 생각해봐요. 정신 나간 거지. 여러분들이 다시 죽음에서 돌아와서 부활해서 진도준이 돼서. 여보세요. 거기 압구정 땅. 여보세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여기서 대기까지 주세요 뭐 이런 거 했어요. 카도라지. 지금 화성 가서 사주요 화성. 자 그래서 우리 좀 담당 PD가. 그래서 옵니까 안 옵니까 예스왈로. 죄송합니다. 말이 길었다고. 시간이 없네요. 예스왈로. 아 힘들죠. 힘듭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되려면 그건 가능해요. 우리나라가 일단 인구 구조상 저렇게 활력 있는 시대가 오긴 힘든데. 저 정도 활력이 있으려면 딱 하나 가능한 게 있습니다. 뭐죠? 두 개가 있군요. 어떤 거죠? 하나가 엄청난 기술의 발전이. 엄청난 기술의 혁신이. 꼬레아에서 발생했다. AI 로봇. 인간 시대의 끝이 돌아왔다. 갑자기 초전도체 시대가 오더니 사람들이 떠서 날아다니네요. 그렇지. AI를 하려면 한국에서 해야 됩니다. 한국이 AI의 선도국이네요. 뭐 이러면서 한국에 돈이 막 몰리고. 기술 한국 세계 한국 아무도 못 따라갑니다. 그렇지. 뭐 이렇게 돼서. 빌게이츠가 와서 한국말 배울래요 하고. 제발 한국 기술 조금만 전수해주세요. 뭐 이런 시대가 오면. 하버드대학교 학생들이 기억, 미은, 가나 이거 배운다고. 그럼요. 한국의 원화가 달러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날이 오면은 가능합니다. 자 우리 4068772가. 축하님 오늘도 알기 쉽게 설명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됐어요. 할 말이 더 있었는데. 다음 주. 다음 달에. 아하. 시간 잡아서 한 번 더 온다고요. 맞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야 이 사람아. 다음 달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에러우 에러우 에러우.